CCC와 시작하는 슬기로운 대학생활! 지금 알려줄게! 대학에서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CCC에서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선배를 연결해줘! 대학생활 꿋팁도 받고 고민도 나누며 함께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이 든든한 선배들과 함께라면 누구보다도 완벽 적응! 일주일에 한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 꿀같은 메시지를 듣다보면 나의 인격도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놀기도 하면서 끈끈한 우정으로 추억을 가득 만들 수 있어! 서로 얼굴을 보기만 해도 즐거운 인생 친구! CCC에서 만나봐! 대학생활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한방! 봄, 가을, 날 좋을 때에 우리 함께 떠나보자! CCC 친구들과 함께 고기도 구워먹고 게임도 하고 서로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우리 사이! CCC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여름의 축제! 매년 여름방학에는 300여개 대학에서 1만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가 있어! 우리 완전 전국구야! 또한 30만 명의 졸업한 선배들에게 나의 관심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혹시 몰라!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될지도! 배움은 경험을 통해 온다고 하지! 방학 기간을 이용한 약 2주의 시간 동안 여러 나라와 문화 교류하며 소중한 친구도 만들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야! 더 넓은 세계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자!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싶다고? 멋진 가치관, 성장하는 비결을 알려줄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CCC와 함께하는 캠퍼스 라이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래?